반야부 600부, 반야부 계통의 경전의 핵심이라고 해서 반야심경이거든요. 핵심 써머리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딱 이 말이 초기 불교랑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기 불교는 색을 떠나서 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가고 오고 없어요. 그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색깔이 그대로 공이다예요. 이게 본래 공이고 공은 색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 여기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초기 불교식 공부를 하면 색 즉시 공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다. 색이 사실은 텅 빈 거야. 색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런데 공 즉시 색 그러면 난감해 합니다. 공이 사실은 색이야. 그러면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뒤에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 되게 많아요. 앞에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뒤에 건 모르겠다. 이건 모르죠. 이거는 법공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다라는 우리 법공의 진리를 알아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색이 사실은 공인 참나의 작용이요. 공은 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럼 이 색이 버릴 거예요? 버릴 게 아니죠. 지금 공의 작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버려요? 따라서 초기 불교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을 떠난다는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이대로 공이다. 이대로 공인 줄 알고 사는 게 답이지 이걸 버리고 말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되세요? 반야신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셨겠어요? 제 반야신경 보고 충격 받으신 분 많아요. 절에 가서 몇 십 년씩 반야신경을 외웠는데 내가 외운 게 이렇게 불경한 말들이었다니. 석가모니 가르침의 역행하는 가르침. 색주시공, 공주시생은 초기 불교의 내용을 아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부파불교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어딜 가? 지금 여기가 열반인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오온을 버리고 열반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반야신경. 어딜 갑니까? 여기가 열반인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로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등장해서. 관세음보살은 열반에 드시지 않은 분이죠.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중생을 도와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딱 핵심 사상을 관세음이 이기하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열반이야 어딜 가. 여기가 천국이야 어딜 가. 반야신경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면 반야신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고 나서 역시 오온을 빨리 버리고 해탈에 저기 열반에 가야 되는데 하시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기가 열반이라는 걸 아는 게 반야신경에서는 그게 피 안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참나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건요. 색특시고 공직시색을 그대로 껴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게 저희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복공의 5번, 6번만 잘 아셔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5번이 뭡니까?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일체는 참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6번 참나의 현존의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 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이 일체를 오온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오온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오온을 다룰 때도 참나한테 맡기면서 다루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루려고 하죠. 이걸 별개로 보고 다루지 말고 이 책 하나도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다루라는 거예요. 참나한테 맡겨가면 깨어서 참나한테 맡기면서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인 거 압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루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간대 staff